여자의 주인공 심정희 신간 아니겠죠 어디까지 왔나요 무슨 말부터 해야하나 알았으니 이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반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미용실의 마사지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바쁜 여자 하늘의 눈속은 난 나에도 나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한빛 여자야 깜빡한 건 아니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하나 가슴이 울리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반하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그 사우나의 세정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바쁜 여자 하늘이 눈속은 난 나에도 나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만나러 갈게요 고맙습니다